민예린! 사랑해! 내가 있을 곳은 여기 같아. 그 사람만이 내 꿈을 이뤄줄 수 있어. 청순, 순종, 한심! 민예린? 너 진짜 밥솥에 가사 도우미야? 근데 너 서대표하고 무슨 사이야? 나를 남자로 보는 건 곤란해. 너의 그 더러운 욕종은 땅속 깊숙이 파묻어야 한다고 알겠어?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. 너의 뮤즈가 누구야? 기다리겠다는 의미야. 말도 안 돼. 안 돼!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모습 그대로.